퐁커르 이안카안 한국라오! 영잼! 영잼하라! 쏘디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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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선 우리가 통크하기 전에 인사하기 전에 잠깐 포토타임으로 인사하기 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띠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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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가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아주 가까이 광리랑 전을 안녕 오케이 태국이니까 쏘디카안 보자 쏘디카안 막혀주시고 하나 자 이쪽으로 가시겠습니다 오른쪽으로 초점하셔도 시간 많아요 우리 콘서트니까요 오케이 벌써 거예요 오케이 거의 거의 달 hockey た이빠빠빠빠빠빠빠빠빠빔 aid 갑자기 자, 마지막으로 중간으로 가시겠습니다, 중간으로. 아까 우리 있던 자리로 가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알아서 잘 파는 가운데. 오케이, 거품은 막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앉아서 토크 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오늘 오신 아가새 타이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갓세븐 영지혜입니다. 사우디캅, 영지캅. 강림, 가오마, 누워의 콘서트요. 네, 그룹백, 봉카오에. 멋진 하던 장관. 루스, 또 콘서트. 특별히 준비하신 게 있거나,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게 있었다면? 어, 특별히 준비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제가 좀 태국에서 유명한 노래라는 거를 한번 불러보려고 해요. 오오. 오오. 네, 제가 녹음하면서 진짜 선생님한테 발음 좋다고 칭찬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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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시 얘기하고 싶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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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태국에 여러 번 오셨긴 했지만 이번에 태국에 오셨을 때 이건 꼭 먼저 하고 싶다 이건 꼭 먼저 하고 싶다 사실 오자마자 일단 계획은 콘서트에 맞춰져 있으니까 오자마자 운동하고 몸 컨디션 잘해서 사실 콘서트만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예의 좀 더 노력하고 있는 건 Hughes 그래서 내가 그니까 타일로에 오별 때 내가 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한 수상독이 있는 것이 좋은 것 그리고 네 우리가 처음에 태국에서 유행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어 죄송합니다 네 근데 왜 태국에서 유행하는 게 있나요? 네. 그.. 네. 죄송합니다. 요즘 태국에서 유행하는 게 있나요? 명재가 유행하는 게 있나요? 명재가 유행하는 게 있나요? 아니 다름이 아니라 유행하는 게 있으면 하루 해보고 싶어가지고 저도 아.. 제가.. 제가.. 저요? 제가.. 정말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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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요 태국 아가세하면 명재씨는 가장 무엇이 먼저 생각나세요? 어.. 눈에 가장 잘 뛴다 왜냐면 코스프레 한 거 오늘 봤어요 뭐.. 피카츄 되게 많아 내가 SNS에서 봤는데 그래서 왜 점점 늘어나지? 피카츄들이 뭐.. 제 생각도 안 남은 애가 태국에서 태국이 몇 개의 대결이 정말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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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냥 바로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눈에 아가세태 아.. 진짜 아가쇠 타이노이 진짜 얘기해요 큰 쇼유를요 그렇다면 오늘 아가쇠 타이노들 홍영재 미켓랍 아라이 이 영재역자 내 남 티저탐 활복라오네요 그렇다면 오늘 태국 아가쇠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오실 거고요 이번 공연은 더욱더 즐길 수 있는 영재씨가 추천해주고 아니면 전달해주고 싶은 팁이 있다면 그냥 사실 여러분들이 온 만큼 진짜 막 할테니까 사실 여러분 소리 지르는 함성에 따라 더 그냥 할거니까 같이 그냥 신나게 즐겨주기만 하면 제가 지금은 여기서 되게 질문에 조곤조곤 대답하곤 있지만 이따가 무대에서 재밌게 나올거니까요 알겠죠? 영재역자 이따가 이 영재역자 오늘은 선 metrics 이번 콘서트를 준비하시면서 혹시 기억에 남는 아니면 잊지 못할 에피소드 사연들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준비하면서요. 준비하면서 사실 뭐 오해곡절이 많았지만 그래도 에피소드라고 하면 계속 새벽에도 연습하고 밤에도 연습하고 아침에 와서 연습하고 최대한 좋은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연습이 끝나면 집에 가서 연습 좀 다시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연습했습니다. 진짜. 진짜. 오늘 공연? 오늘은 더 기대해요. 오늘이 재미없다는 건 아닙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재미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내일이 재미없다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오늘 공연, 그리고 내일 공연 보기 전에 이 기자회견의 마지막으로 말씀해주신 인사 부탁드릴게요. 일단 기자분들도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팬분들도 이렇게 조금 들어와 주셨는데 같이 이렇게 제가 하는 거 들어주고 반응도 해주고 그리고 그냥 와서 이렇게 많이 만나러 와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후회하지 않게 재미있게 여러분들을 놀아 드릴 거니까 걱정 말고 그냥 저한테 맡기고 재미있게만 놀아 주세요. 그리고 안전하게만 놀아줘요 알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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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와서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네. 모르겠어요. 그래서 영재가 답을 말해서 영재가 답을 알아봤어요. 작년 때까지는 말씀하십니까? 고맙습니다. 하하하.. 하하하하하... 고맙습니다. 오케이. 우리의 남은 리크는 영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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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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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가 봐요. 너 잘 간다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